도착! 오랫만에 똑같은 분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약간 피오니 미니이온 같기도 하고. 뒤에 보면 세트도 있습니다, 여러분. 달방 최초 뭔가 그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job assort 시상 가능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. 인테리어! 달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체험해보는 거 같아요. 최고같아. 저는 많이 해봤어요. 저도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해봤죠. 바나나를 바나나를 주무줄다. 이거 테이블이네요. 너 참고로 나 진짜 조립 잘한다. 많이 시켜주세요. 이걸로 바닥 가면 되는 거야? 이걸로? 그레이 같은 거. 연한 그레이 하던가 뭐. 이번에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시군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면 돼요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면 돼요? 아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잠깐 착각했습니다.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튀지 말라고. 정국아, 이거 뭐니? 나도 머리다. 정국아, 이거 머리에. 이거. 정국아, 이거én idea. 야, 이게 테이블인가 봐. 이게 테이블인가 봐. 이게 테이블? 테이블 2개예요? 이거 뭐지? 뭘까, 이게? 이거 정국이 음 으 으 그 뭐지 오우 야 이거 밀어도 꽤 복잡해 보겠는데 뭐 오랜만에 본다 있게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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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뭐 뭐 해야 되지 않나 으 형 그냥 하고 있어요 으 이렇게 어쩌고 하세요 모든이 다 될 거야 으 으 뭐 하죠 이렇게 좋아 말라 대화 으